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은행권 가계 대출 잔액은 831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그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3조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액은 작년 2월 이후 최소였지만 전세자금 대출 수요는 이어져 5개 시중은행의 2월 전세자금 대출은 한 달 전보다 1조 5,608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총 9,596건, 위반자가 1만 7,289명이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32% 증가한 것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유형별로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8,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 계약이 606건, 업 계약이 219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주택구입 부담 지수는 133.3으로 전분기 대비 3포인트 올랐으며 2010년 2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은 56.6으로 전분기보다 0.9포인트 떨어지며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여 전국 대비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 배율은 2.36배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아의 민채아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편법 증여, 그리고 탈세 건수 등이 최근 8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국토부가 작년에 부동산 거래 조사팀을 구성해서 3개월가량 위반 행위를 집중...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있고요. 그리고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2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 UNS 부동산 투자 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돈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돈은 축과 핵을 따라 움직인다. 오늘의 강의 주제입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요즘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주 헷갈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적인 걸 좀 자세히 보면 좋겠다. 이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은 그러니까 돈은 축과 핵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주제로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란 것이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입지라고 하면 어떤 말이 생각납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우리가 배산임수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어떤 입지가 좋으냐 하면 배산임수가 좋다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농경 사회가 계속됐죠. 그랬을 때 등 뒤에 산이 있고 바로 앞에 강이 있으면 좋았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도 바로 직주 근접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바로 앞에 강이 있어서 땅이 비옥해야 됩니다. 버스가 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걸어가서 해야 되는데 가까이에 앞에 강이 흐르면 비옥한 땅이 있는 거고 등 뒤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현대에 맞는 가장 그 입지에 중요한 요소인 축과 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강축 8강을 따라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전에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처음 놓였을 때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반포부터 해서 천안, 아산까지 쭉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방 사람인데 처음 서울을 올라올 때 천안부터 해가지고 서울의 한강이 보일 때까지 쭉 뭔가 되게 밝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 축을 따라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서울 안에는 어디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처음에 1호선이 놓였을 때, 지하철 1호선 놓였을 때 그 주변에 많은 발전과 또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2호선 서클라인이 놓였을 때 이 서울의 도심지가 많이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즘은 어떤 라인이 대세입니까? 바로 9호선 황금라인이라고 하죠. 9호선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갈까요? 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강을 따라서 쭉 움직이는 게 9호선이기 때문에 바로 황금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근원이 되는 이 한강축 8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은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을 먼저 살펴보시면 제가 강령, 강송 해서 이렇게 4개를 찍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은 강서가 되겠습니다. 강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서울에서 약간 바깥쪽에 속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마곡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뜨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9호선이 연결되어 주고 급행열차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제 발전을 하는 곳인데요. 그 마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만 5천 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들, 그것도 대기업 직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는 어떻겠습니까? 영등포는 바로 서울시 2030계획에서 서울의 3대도심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영등포 안에는 기존의 아주 중심지인 여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여의도 금융가와 그리고 이 영등포 전체 준공업지역이 되겠는데요. 준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들이 속속 들어옴으로써 예전에는 이제 그 2차 산업 공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4차 산업의 메카, 선도주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의도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핀테크가 이제 또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남과 송파가 강남 쪽에서는 또 중요한 그 한강축이 되겠는데요. 강남과 송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오른쪽에 이 송파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재건축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송파까지도 아주 들썩들썩 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요. 자 이런 그 국제교류 복합지구뿐만 아니고 이 강남 송파 쪽은 오래된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좋은 위치의 재건축 아파트가 30년 40년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 올라오셔서 강북으로 올라오시면 마용성광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마포는 이제 더할 나위 없죠. 예전에 기존의 부신이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쪽에는 지금 공덕이나 상암 이쪽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강남인가 싶을 정도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을 넘어서는 이런 대체 주거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 안에는 바로 민족공원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도 지금 2000년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강 축에 있는 입주로서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동 같은 경우에도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단지죠. 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지금 위치가 강남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이쪽도 많은 발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광진구가 약간 주춤한 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나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핫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직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중심핵 서울시 2030 서울플랜의 중심핵으로 찍고 있는 곳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처음 기본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3대도심 예전에는 1도심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양도성 그러니까 한양도성은 어디입니까? 4대문 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화문 일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테람델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등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하고 그리고 영등포 전체를 합쳐가지고 이쪽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도심 아래로 7대 광역중심지를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잠실 같은 경우에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잠실주공 5단지하고 음마아파트가 누가 50층을 가느냐 이런 것들 많은 관심들을 가지셨는데요. 잠실주공 5단지는 50층을 가고 음마아파트는 35층까지밖에 못 간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잠실이 서울의 7광역 중심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지역이 어디냐면 잠실, 용산, 청양리, 왕십리 이건 같이입니다. 그리고 창동상계 그리고 상암수색 마고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가산대림 가보시면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그리고 12지역 중심은 7광역 중심보다는 좀 작지만 서울이 확대가 됨으로써 외곽 쪽에 있는 신도시들하고 연계를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런 7광역 중심에서 커버하기 힘든 핵심 지역들을 꼽아 놓은 것들인데요. 수서문정이나 천호, 길동 그리고 성수, 동대문, 망우미아 그리고 마포공덕, 신촌, 연신내, 불광 그리고 목동 아까 말씀드린 거 있고요. 봉천이나 사당이수 같은 곳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서울 생활권 계획 중심 권력을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2030 계획에서 못다한 부분을 완성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생활권 계획은 2018년 3월 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서울을 5개 권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이렇게 나왔는데요. 도심권은 기존의 한양도성 일대, 용산구, 중구, 종로구 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융합하고 그리고 국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쪽을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합니다. 우리 문화를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개발하고 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 같은, 동남권이나 동남권 같은 경우는 강남 4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북권과 서남권, 동북권과 서남권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면적도 넓고 인구도 제일 많은 반면에 사실은 개발이 좀 지체되고 있던 이런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리고 여의도대로 지하와 같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교통의 혈맥을 뚫어주고 그리고 지상은 공원화해서 녹지를 더 확보를 하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북권은 아까 마포 이쪽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한강축과 그리고 서울시 2030계획 그리고 또 생활권계획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축과 핵을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돈은 축과 핵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부동산 정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 자리에 주목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를 주제로 무료 특강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부터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첫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은요. 동작구 노량진동의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 그리고 9호선이 지나는 노량진역에서는 걸어색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6.84제곱미터, 계약 면적은 26.91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욕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4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1억 9,9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1억 8천만 원, 월세시 천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3,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1,900만 원, 월세시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오늘 오피스텔로 두 가지 선별을 해오셨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추천 포인트 입지에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 제가 아까 한강축 말씀을 드려서 한강축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노량진동인데요. 혹시 노량진동 같은 경우에 노량진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러니까 한강에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9호선 급행열차가 쓰는 노량진역이 되겠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 한강축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한강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한강축을 따라서 많은 발전된 곳들을 지나갑니다. 마곡부터 그전에 김포공항, 마곡, 영등포, 여의도, 강남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서 가장 핵심지역들 다 지나갔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급행열차가 선다는 겁니다. 이 급행열차는 3분에서 5분 사이에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의 강남권, 강의 남쪽을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해주는 장점이 있고 아침 출근 시간에는 심지어 지옥철이죠. 그만큼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그기에 바로 급행열차가 쓰는 노량진역의 5분 거리, 그러니까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량진 뉴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이 1구역부터 해서 8구역까지 재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특히 2구역, 그 다음에 2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행이 아주 빨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아예 2주가 시작되는 그런 구역도 있을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노량진의 뉴타운이 건설이 되는데 전체 8개의 구역이 되다 보니까 약 8,100세대가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8,1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재개발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 지역들에 원래 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것들이 되겠죠. 다세대나 다가구가 있던 것들이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고급 아파트, 한강을 내려다보는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희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노량진역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노량진 뉴타운 바로 앞에 있는 대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게 강남쪽으로 노량진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고 영등포, 신길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강남의 반포 재건축까지 쭉 뉴타운 입지들이 쭉 연결돼 있습니다. 강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아연 뉴타운, 북아연 뉴타운 시작으로 해서 용산역세권 개발, 그리고 한난뉴타운까지 강의 남과 북으로 모두 이런 뉴타운들의 벨트가 형성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에 또 중요한 게 여의도 금융업무지구까지 바로 근처라는 거죠. 구호선을 타고 급행으로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금융권 종사자 15만 명이 근무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핵심 입지에 있고요. 강도 또 바로 건너가면 바로 마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역이나 업무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뉴타운으로 완전 포위되어 있는 이런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와 입지 만나봤습니다. 노량진의 뉴타운 근처의 대로변에 위치하게 될 그런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량진동 매물, 투자를 해본다면 결정적인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급행이 서는 곳이고 또 1호선에 더블역세권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7호선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득 직장인과 고시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오피스텔이다.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생들도 사실은 공부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면 더 공부가 잘 되고 결과도 많이 좋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강 뉴타운의 벨트가 완성됐을 때는 당연히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물을 보시면 이렇게 99세대로 아주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이 한강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매가 가능한 99세대, 100세대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 2020년 8월 중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리고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까지 원룸 타입의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풀옵션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 99세대, 그런 대단히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만나본 오피스텔 매물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가격 아주 훌륭한데요. 1억 9,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금액이 1억 8천만 원으로 아주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로 투자를 하신다, 전세를 끼우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1,9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실 때도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까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작구 노량진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부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서덕수 부대표의 이번 매물은요. 바로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면적은 28.41제곱미터, 계약면적은 40.05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증공된 매물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1층 중에 6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도 만나보시죠. 매매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금액은 전세시 2억 3천만 원, 월 3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8천 2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만 원, 월 3시 4천 8백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올해 초에 준공된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보죠. 계속 한강축 특집으로 이어드리겠는데요. 보시면 황금라인인 9호선 급행, 또 이번에도 급행열차가 쓰는 곳입니다. 염창역이 되겠고요.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마곡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곡이 왜 자꾸 마곡마곡 하는지를 좀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16만 5천 명의 대기업 석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 그 넓은 마곡 안에서 주거지의 비율이 1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역이 바로 염창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주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마곡에 16만 5천 명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한강 축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역시 미래 가치를 보실 수가 있겠죠. 지도를 보시면 명확한데요. 이 염창동이라는 것이 염창역이라는 것이 이 염창역을 중심으로 이 위쪽은 염창동이 되겠고 아래쪽은 바로 목동이 되겠습니다. 목동 같은 경우에 지금 2만 6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대단지로 14개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스마트 시티화에서 5만 5천 세대로 거듭나겠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죠. 물론 이 연한도 벌써 30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진행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목동에는 좋은 학군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 9호선을 따라서 김포공항부터 해서 마곡, 그 다음에 당산역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쭉 이어지는 9호선의 특혜를 다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드컵 대교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성산대교 옆에 월드컵 대교가 2021년에 완공이 되면 더 교통까지도 좋아져서 이 상암 DMC 4만 4천 명의 인구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고 교통도 아주 좋은 이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서구 매물이라 마곡 업무단지의 임차 수요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9호선 급행과 한강 프리미엄 입지를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곡이나 상암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같은 이런 4차 산업에 바로 9호선을 타고 아니면 강을 건너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아주 직주 근접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원과 승무원 등 고소득 임차인의 수요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지하철로는 두 정거장밖에 안 되죠. 급행으로는 그런 곳이 되겠고 또 승무원들, 김포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입주를 하는 경우를 실제로 마곡과 그리고 승무원들, 마곡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승무원들 그리고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두 동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면각지라고 하죠. 모퉁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뒤로 사방이 다 개방감이 있어서 아주 전망이 좋은 이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벌써 중공이 완료돼서 와서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0세대로 두 개 동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투룸 아파텔이라는 점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어서 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되겠고요. 주차율도 이 오피스텔은 보통 50%인데 70%로 아주 충분한 주차를 자랑하고 풀옵션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시는 오피스텔 올 초에 막 지어졌는데요. 가격은 어느 정도 책정돼 있을까요? 네, 가격. 한강축에 있는 것 같지 않게 아주 가격이 훌륭한데요. 2억 6천만 원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도 2억 3천만 원에 맞춰드리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전세를 끼워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 또한 3천에 월 80만 원으로 아주 짱짱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까지 만나봤고요. 그리고 함께해주신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와 무료 특강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주신 부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덕수 부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동작부 노량진동의 신축 오피스텔 계우입니다. 1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6.84제곱미터, 계약면적은 26.91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8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4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금액은 약 1억 9,9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금액은 전세시 1억 8천만 원, 월세시 1천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3,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1,900만 원, 월세시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 염창동의 신축 오피스텔 계우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8.41제곱미터, 계약면적은 40.05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1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금액은 6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금액은 전세시 2억 3천만 원, 월세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8,2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천만 원, 월세시 4,8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의 무료 특강 일정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서울중심권 소액투자 무료 특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예약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우린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9.2로 지난 2월보다 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폭 하락하면서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기준에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우린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우린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매물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이애날 연구소에 김정은 본부장님과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와주신 두 가지 매물 어느 지역에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최근에 재미있는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소주 근접. 직주 근접에서 소주 근접으로 왔는데 예전에는 직주 근접,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랑 가까이 둠으로써 어떠한 삶의 만족도가 높더라. 이러한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주 근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소비와 주거지를 가까이 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제 어떠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하는 곳과 그리고 주거지와 가까이 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 2인 가구가 이러한 곳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한카드 쪽에서 빅테이터 조사를 보면 신한카드의 사용 지역들, 어디에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나 이러한 조사를 했더니 주거지 인근, 500m 인근에서 사용을 하는 이러한 소비자들이 많았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이러한 이제 어떤 흐름 속에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직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금천구와 그리고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금천구 독산동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으로 떠나본다고 하네요. 첫 번째 매물의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금천구 독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8.5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증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로 이루어지고요. 총 7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 정보 확인하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4천만 원, 월세시 2천만 원에 월 9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2천 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1천만 원, 월세시 1억 5백만 원 예상됩니다. 금천구 독산동에서 본부장님과 첫 번째 매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달 증공 예정이라면 물건 특징과 개유부터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번 달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조감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총 3개 단지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세대수는 60세대로 이루어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조를 보게 되면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두 개 있고 거실이 있고 베란다가 있는 이러한 투룸 구조인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매물의 특징이 보통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로티, 그러니까 지상 주차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유를 한번 보게 되면 1호선입니다. 1호선 독산역을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다 된 후분양의 매물이고 그리고 구조는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두 개 있고 거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베란다가 있고 그리고 층수로는 7층 중 5층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물건의 모습과 그리고 구체적인 개유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서 단지형으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인데요. 일단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매가를 보게 되면은 2억 5천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로 예상을 해보면은 실제 이러한 금액, 전세라든지 월세 이러한 금액으로 맞춰드리는데 전세로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2억 4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전세 시에는 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월세 시에는 1억 5백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에 새로 지어진 이 투룸은요. 전세 시에 천만 원에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 023153-2668번 통해서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확인을 해봤으니까 구체적인 입지도 만나볼까요? 네, 지도로 통해서 한번 입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가산, 독산력 바로 독산력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역과의 거리는 조금은 되지만은 차후에 새로 생겨나는 노선으로 인해서 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흥대로라든지 이제 서부간선 도로, 이러한 도로망들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시흥대로와 또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지금 사진이 실제 시흥대로입니다. 여기에 다니는 버스 노선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버스 노선편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매물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업무 시설입니다. 가산이라든지 구로라든지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15만 명의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들이 배후 주거지로 이곳을 주로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러한 부분 임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매물, 그렇다면 기대되는 또 다른 구체적인 호재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인데 신안산선이죠. 바로 이제 시흥에서부터 이쪽 금천구를 지나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3대 도심이라 할 수 있는 여의도로 이렇게 연장이 되는 노선인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완공을 하겠다라는 단순히 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뉴스를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을 하겠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이러한 언론 자료라든지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이 전철이 들어섰을 때 계획 단계와 그다음에 착공 단계, 그다음에 완공 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이러한 단계별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 이러한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1호선 독산력을 약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은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 하면은 초역세권으로 바뀔 수 있는 매물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재로는 그 독산력 일대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공군부대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이곳에 어떠한 상업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병원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대 주변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불리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업지역이 들어섬에 따라서 이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어떠한 이제 수요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곳에 병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병원이 소형병원이 아니라 대형병원. 병실이 약 700개의 병실이 있는 대형병원이 들어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이 일대에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독산력 일대에 하나의 노선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대형 상업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 일대에는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일대를 이 토지를 조금은 합리화시키고 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극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어떠한 이제 용도지구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완화를 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이 일대에 없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개발호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독산동 일대에 개발호재를 안고 이제는 그에 맞는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호선 독산력 도보 10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차후에는 초역세권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까 개발호재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구조로는 방이 2개이고 거실, 주방, 욕실, 베란다 구조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가로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를 안고 투자를 할 때에는 전세 시에는 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5백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가산구로 디지털 단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러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럼으로써 임대 시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지형 주상 복합 건축물. 그리고 여기에 지하주차장까지 있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교통 그리고 가용지 활용. 이러한 이제 신규 부지로 인해서 상업지가 늘어나고 교통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가의 상승 요소가 다분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투자처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완공되는 후분양 물건으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신축 다세대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의 개요도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진단 김창범 본부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강동구 천호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5.9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9.2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베란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7,13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2억 5,130만 원, 월세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2천만 원, 월세시 1억 1,630만 원 예상됩니다. 두 달 전쯤에 준공이 된 강동구 천호동에서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개요와 물건 특징부터 짚어볼까요? 이번에는 서울 내에서 동쪽으로 한번 와봤는데 바로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곳의 매물을 보게 되면 실제 조감도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총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으로 이루어지는 168세대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대단지,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투룸 구조입니다. 방이 이렇게 이제 방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거실 공간, 그다음에 베란다 공간,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주방 공간이 있는 소형 투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이러한 이제 수요층들을 한번 보게 되면 신혼부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인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5호선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이러한 이제 학생 수요층까지 굉장히 이러한 수요층들이 굉장히 폭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이러한 수요층들에게 임대놓기 굉장히 알맞은 구조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이제 내부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거실을 보게 되면은 TV장을 놓는 공간과 그다음에 이 쇼파 공간, 이렇게 이제 거실의 공간을 보고 있는데 이 폭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3미터입니다. 3미터. 보통 이제 투룸에서 이런 거실 폭 같은 경우에는 2.8미터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곳이 3미터이기 때문에 거실의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주차 공간, 실제 지하 주차장 모습인데 이러한 주차장가 크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당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이 매물의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치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구림 유치원이 개원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수유층 같은 경우에는 학군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학군. 좋은 어떠한 교육시설을 누리기 위해서 학군을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곳에 단지 내 이런 이제 어린이집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그러니까 유학까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입지적인 강점이 있겠다. 그리고 또 주변을 보게 되면은 학군까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물건의 개요가 궁금한데요. 살펴주시죠. 네,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이 5호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5호선을 좋아하는 노선인데 그 이유를 보면은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 뭐 종로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주요 업무단지를 정차하는 곳이 바로 5호선인데 이 5호선을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사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미 다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그 다음에 베란다 그리고 여기에서 층수로는 6층 중 5층에 위치해 있는 호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주차장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 안에 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있다면요. 이런 신축 투룸매물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대단지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가격을 보게 되면은 2억 7천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조건으로 맞춰드립니다. 전세는 2억 5천 13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2천에 1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 시에는 1억 1천 6백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면 2천만 원에 가능한 강동구 1천 5동 매물,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에 A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 부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뭐 실제로 거주한다면 생활은 편리할지, 교통망은 어떨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강동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강동구의 역세권을 한번 보게 되면은 총 17곳이 있습니다. 17곳이 있는데 이곳의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평균 용적률입니다. 강동구의 평균 역세권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175%밖에 안 됩니다. 175%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서울의 전체 역세권 평균 용적률을 보게 되면은 205%입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강동구의 용적률, 상대적으로 낮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랜드마크식의 높은 건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그 고밀도 복합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입니다. 그곳에 위치해 있는 매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5호선 구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곳을 보게 되면은 학군 또한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주 근접, 술이 아닙니다. 소주, 소비와 주거를 가까이 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또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통망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 바로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투자를 생각한다면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지, 미래 가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개발 호재 요소 중에서 첫 번째로 뽑자 하면은 바로 전철 라인이겠죠. 지하철. 서울 내에서는 이 지하철이 가장 이제 으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두 번째로는 저는 재개발 같습니다. 재개발, 이 재개발 같은데, 지금 이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일대, 천호역에서부터 지금 강동역, 이 일대가 재정비 촉진주구로 형성이 된 곳입니다. 이미 구역별로 어떠한 재개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게 왜 주변의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개발이 된다 하면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특성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멀리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주 수요에 대해서 어떠한 임대가 상승을 또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곳에 굉장히 이곳 같은 경우는 70년대에 개발이 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난개발이 된 구역들도 있습니다. 이곳이 낡은 구역들이 새롭게 고품격의 신축 건물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지역의 가치가 변화된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주 수요라든지, 그리고 이런 주거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일대의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매물지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업무 시설입니다. 이 고덕이라든지 상일이라든지 새로이 들어서는 이 업무 시설들로 인해서 직장인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5호선 연장입니다. 현재로서는 5호선이 지금 이제 상일동역까지 이렇게 운행 중인데, 이게 지금 이제 하남시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죠. 하남 교산지구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 교산지구 내에는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 또한 같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5호선을 따라서 업무 지화도 이렇게 손쉽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 구간, 바로 이제 길동역에서부터 둔촌역 이 구간을 직선화한다는 부분, 강남과의 접근성 또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직선화가 된다 하면은 9호선과 3호선을 쉽게 환승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는 1시간이 걸렸던 게 바로 30분으로 단축이 되는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매물,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도 짧게 세워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입니다. 5호선, 구분다리역, 도보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매매가로는 2억 7,1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하면은 전세 시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1억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 신축 다세대주택 소개 잘 받았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내 개발 압력 높은 소액 투자처 찾기를 주제로 세미나와 1대1 상담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매물 다시 확인하시죠. 자세한 일정, 장소와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방송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매물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계속해서 이용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부동산 우린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식을 Machado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개